오늘 장중 52주 신저가를 다시 경신을 했습니다. 외국인 매물폭탄이 나오면서 70900원까지 장중 밀렸습니다. 지금은 장중 저점 대비해서 낙폭은 다소 줄인 상황인데 여전히 혈액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배경 및 전망 알아보도록 하죠. LG전자 외국인 매물폭탄이 원인이다 라고 나오는데 왜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까? 이렇게 파는 이유가 또 있겠죠? 우선 며칠 전에 이슈가 하나 있었던 게 LG디스플레이 지분가치 훼손이라는 이유로 급락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오늘은 몇 가지 이슈를 체크를 해봤는데 첫 번째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터키 쪽의 리라 이슈를 받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13년도에도 LG전자가 신흥국 통화 시작이 상당히 좋지 않았을 때도 실적이 좀 깨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파로 인해서 오늘도 좀 신흥국 여파가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의 매도세가 좀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쪽도 있고요. 하지만 신흥국 비중이 과거에는 20, 30% 정도였는데 지금은 15% 미만으로 좀 낮아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LG전자가 아시아에 이어서 지금 미국 쪽에서 NDR 중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시장에서는 견고한 가정과 TV 수익성 등 크게 이슈가 될 만한 문제도 없었고 예를 들어서 노무라 증권에서도 목표가 12만 3천 원의 NDR 후기 레포트도 나오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딱히 이슈는 없었다라고 지금 체크가 되고 있는데요. 우선 지금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면 지금 미국 쪽에서 하고 있는 NDR에서 좀 뭔가 뒤틀리지 않았나라는 예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사가 좀 나온 것 중에서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의 판가 인상 관련해서 기사가 하나가 나왔었는데요. 지금 LG디스플레이는 2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판가를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LG전자 같은 경우는 OLED TV 대중화에 있어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올려줄 수 없다라는 지금 상반된 의견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취임한 권영수 LG 부회장이 중재자로 나설 확률이 크다. 그래서 잘 풀릴 것이다. 기대를 해봐야 된다라는 기사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LG전자 상황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래보다는 그래도 위가 더 열려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선 과거를 좀 돌아가보면 최악의 상황일 때가 2015년에서 17년이었습니다. 그때는 6만 원 언저리에서 스마트폰 부진으로 인해서 6만 원 밑에서 헤매다가 갑자기 가전사업 부분 혼용 그리고 전장산업 부분이 기대감으로 주가가 더블 이상 상승을 보이다가 다시 하락으로 돌아선 상황인데. 우선 LG전자에서 스마트폰이 저조한 부분은 어느 정도 주가에 희석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주가가 좀 빠진 이유 중에 하나는 VC, 자동차 전장사업 부분이 생각보다 좋지 않아서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실적 발표를 했었는데 주력 거래선의 매출 차질 그리고 중국 보조금 정책 변화 등으로 인해서 프로젝트가 순연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제품 및 거래선이 확대는 되고 있지만 그만큼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고 있으면서 수익이 악화됐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준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인수했던 ZKW가 연결시적으로 반영이 된다면 VC 부분이 상당히 호조를 보이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장산업 부분으로 주가가 11만 원까지도 갔었는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수익성이 전환이 된다면 다시 재부각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지금 상황에서는 약재보다는 앞으로 미래가 좀 더 기대된다고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LG전자 처음에 터키발 악재 영향을 받는 것 같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오늘 많은 종목들이 어제 급락을 좀 물리치고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 LG전자 유난히 또 오늘도 52주 신적가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이슈로 짚어봤습니다.